사실 그 저기 헤이즈가 숨기고 싶은 그 심란한 과거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? 사실 뭐 첫 도전이었던 댄스곡이 있었어요. 빙글빙글이라고. 아 그거 사이 쪽으로 옮기고 나서? 아 네 맞습니다. 빙글빙글. 네 오늘 밤은 빙글빙글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제 항상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결이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. 내 손을 안 탄 프로듀싱을 받아서 한번 불러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 곡의 데모를 받게 됐고 제가 좀 소화를 못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춤을 안 추는 거예요? 앞으로? 안 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니야 아니야. 그래 봐줄게. 한번 볼게요. 저희가 보면 알아요. 근데 제가. 정확한 사람이야. 아 근데 민망하실 거예요. 아니야 안 민망해. 아니요. 추는 분이 계세요. 우리 여기서 있잖아요. 박휘구가 춤추는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. 호세가 춤추는 것도 봤잖아요. 오빤 강남스타일. 쬐구가 춤추는 것도 봤잖아요. 그게 잘했다. 오케이. 오케이. 망하면 망하면. 세상이 돌고 돌아. 멋스러워. 내 자들 안 뭉친 쇼에 달려. 오늘 밤은 빙글빙글. 어떡해. 아니에요. 어떡해. 아니에요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마음에 든다. 약간 가오리 춤 같고. 좋네. 약간 가오리 춤 같고. 좋네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너무 좋아. 너무 느낌 있는데. 근데 실제 무대에서는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야? 이거보다 조금 더 애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? 무대를 더 시즌즈라고 KBS에서 한 번 하고. 그게 마지막 무대가 됐어요. 지금이 두 번째 무대고. 춤이 몸에 있기도 저래.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이렇게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다시 역주행할 수 있어요. 역주행할 수 있어요. 이런 노래들이. 이 노래 술자리에서 쓰기 좋을 거 같아요. 그런 거 Blob segment 자מ 동화 어깨춤 대신 빙글빙글 이렇게 쓴 건가인 걸로.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요? 진짜 진짜. 많은 덕담들이 오가네 요렇게. Dirls assume. 감사합니다.